홍성 남당항 대하축제가 오는 27일 개막해 열흘간 이어집니다. 남당항에서 자라는 대하는 단백질과 미네랄, 키토산 성분 등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액순환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제 첫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이 열리며 각종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는 축제 기간 양식 1kg의 가격은 3만 5천원, 식당에서 먹는 가격은 5만원으로 통일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제는 계속부고 ,지금 8,027,160,645,145,190,648,370,450,560,575,170,692,170,646,170,660,170,648,170,650,170,650,170,660,170,170,650,170,770,650,170,670,650,170,670,650,170,780,170,750,430,170,650,780,170,420,170,170,780,880,780,770,780,170,750,780,780,170,770,780,770,880,170,780,780,780,170,780,780,170,780